안녕하세요. 3월 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. 오늘 본문은 당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곧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너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며 결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다가 투옥을 하게 됩니다.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.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손에 넘어가며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너희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참 절망적이죠. 결국 너희는 망할 거야. 결국 너희는 안 될 거야. 너희는 결국 싸워서 질 거야. 그러니 항복하고 받아들여라.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.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.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. 그런데 그게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되나요? 물론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죠. 그런데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믿고 순종되고 행함으로 이어지나요?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길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쉽게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?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그것 지금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것 어쩌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적 명예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, 권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서 예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기본, 원리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. 어쩔 땐 때로는 내 식대로의 합리화 내 기준, 내 생각의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어쩌면 내 경험이, 어쩌면 내 돈이, 내 사회적 지위가, 권력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랬을까요?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만 어려웠을까요?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. 십자가라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그 고난을 앞두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.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십니다.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죠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뜻을 구할 수 있죠.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. 전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끝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.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. 또한 예수님은 그 기도가 끝이 아니라 직접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. 왜요?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. 오늘 본문에 더 흥미로운 것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한 그 땅 그 멸망의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지시하십니다.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. 황폐한 땅을 사라. 멸망한 땅을 사라.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.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한 땅 그 멸망한 땅을 왜 사라고 하셨을까?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회복을 말씀하시죠. 15절에 보시면 전능한 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 것이다. 이 땅에서, 이 멸망한 이 땅에서 너가 돈 주고 산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 것이다. 결국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회복, 즉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구하되 결국 구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간의 상식에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,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.